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업체의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고2 물리학습법 캐스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자 고2 학생 여러분 첫 시험이라서 걱정이 좀 많죠. 긴장도 좀 되고. 2학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리학 1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첫 번째로 보는 이제 학교 시험 내신 시험이 될 텐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많이 남은 학교도 있고 조금 덜 남은 학교도 있는데 한 달 이내에 남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4월 달 중하순 정도에 여러분들의 1학기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는데 음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캐스트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물리학 1은 처음 실시가 돼. 그렇죠. 여러분들이 첫 해야. 그래서 개정 물리학 1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캐스트 같은 거 많이 올렸었잖아. 개정 물리학이 어떻게 바뀐다. 어떤 것들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물리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고2가 되면 이게 내신 반영률이 높잖아요. 이과생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이과 계열로 가게 되면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게 되는데 과탐이라는 게 여러분들까지는 일단 뭐 과탐 두 개를 봐야 되는 체계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조금 바뀝니다만 과목은 여러분들 때 바뀌지만 이제 체계의 수능이었던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다음 학년 현재 고1이겠죠. 걔들부터 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수능 체제랑 비슷해요. 과목만 살짝 과탐은 바뀐다고 생각하면 물리학원으로. 그래서 교과서가 바뀌는 거고. 단원은 일단 역학과 에너지 1단원.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2 때는 사실 뭐 수능에 대한 기초를 쌓는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학교 시험이지 않습니까. 내신 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전범위가 아닐 거예요. 전범위가 아니고 앞부분 1단원 역학과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많은데 학교에 따라서는 또 이게 약간씩도 커리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전반적으로 일단 1단원은 다 무조건 들어가게 되겠죠. 이 물리라는 과목은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는 게 뉴턴육학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 중학교 때도 배웠었지. 그치? 뉴턴육학이라고 하는 힘이라든가 속력이라든가 속도, 에너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부분이 있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뉴턴육학이라고 크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전자기학. 여기서 2단원으로 되어 있는 물질과 전자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자기학. 전자기학이 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동 파트가 있죠. 파동 파트는 파동의 굴절이라든가 반사라든가 전자기파, 소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 파동 파트인데 3단원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3개고 난이도로 따진다면 어디가 가장 어렵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역학과 에너지. 바로 뉴턴육학 파트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근데 처음 공부할 때는 쉽게 느껴져요. 이게 왜냐하면 중학교 때 1학년부터 중1부터 배웠거든요. 중1부터 배워와가지고 가장 머릿속에 남는 거는 바로 그 뉴턴의 운동법칙이 있잖아. 작용 반작용이라든가 관성법칙, 가스도법칙 이런 것들이 가장 눈에 익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느낀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쪽이. 여러분들이 쉽게 느끼는 것과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건 다른 건데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1단원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물리공부 좀 한 애들은 1단원이 어려운지 아는데 물리공부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자기가 어렵다. 파동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책 뒤쪽에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난이도로는 차이가 좀 큽니다. 1단원이 가장 중요하다. 분량도 가장 많아요. 거의 50%를 차지해요. 50%를 차지한다. 그래서 만약 학교에 따라서 이번에 중간고사가 1단원 전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야. 책의 반이 들어간 거야. 알겠죠? 특히 여기에 역학과 에너지라고 돼 있지만 이 안에 소단원으로, 중단원이죠. 중단원으로 특수상대성이론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력학이라고 해서 열에 관련된 것까지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는 분량이 대단히 많은 파트가 바로 1단원이다. 알겠죠? 그리고 처음 배울 때부터 어려운 게 특수상대성이론인데 그게 또 포함이 돼 있지. 연력학도 또 어렵단 말이야. 연력학은 처음 볼 때 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즉,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뉴턴역학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또 특수상대성이론과 연력학이 또 1단원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쪽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되어 있고요. 내신 시험이 임박하면 여러분들은 좀 낯설겠죠. 그렇죠? 고2 때가 매우 중요하잖아. 내신의 비중도. 실질 비중은 사실 3학년 2학기면, 3학년 1학기가 중요하지만, 더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렇게 딱 퍼센티지로 본다면 그러나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좌우하는 거는 고2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2 때 학교 시험 준비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고요. 수시. 80%가 수시를 뽑잖아. 수시가 매우 중요한데 거기서 내신 반영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또 하나. 수능을 분명히 보긴 봐야 될 거란 말이야. 물리를 또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수능의 기초가 되는 게 또 고2 내신입니다. 물론 문제의 경향은 약간 달라요. 문제의 경향은 좀 다른데. 분명히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게 바로 고2 때 공부한 이 내신 대비 물리들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물리 공부를. 여러분들이 고1 때까지, 고1은 제가 느끼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중학교의 연장이야. 중학교의 연장이라서 여러분들이 중학생 같아. 공부하는 것도 사실 니네 인생을 좀 생각을 하면서 고3처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꾸역꾸역 하는 일도 되게 많고 부모님이 또 하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막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1학년 때까지라고 하면 2학년부터는 이제 살짝 달라지죠. 너희들의 인생이 결정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신 성적들이 이제부터는 아주 중요하게 산출이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들이 인생의 방향성이랑도 또 관계가 또 있어.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장 아니고 니네가 뭐 서울대를 갈 거냐 아니면 뭐 지방대를 갈 거냐 지방대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지방대를 갈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조금은 좀 진중하게, 진중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 알겠죠? 어느 정도 목표도 좀 세워보고. 알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중요한 물리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과 계열로 갈 때는 과탐이 매우 비중이 크니까. 이 개념 공부랑 문풀이 있는데 여러분이 고1 때까지는 중학교처럼 했다는 게 뭐냐면 마치 이런 거야. 중학교 또는 고1까지 과학이라는 과목은 말이야 개념을 고르게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그냥 문제 풀면서 그 유사한 개념들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되고 다음 문제 풀면서 또 유사한 개념들, 그거에 필요한 개념들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만큼씩 이만큼씩 끌고 와가지고 문제를 풀면 고1 때까지는 과학 점수가 좀 나올 수 있었는데 고2, 바로 이 물리학 1부터는 안 나와요. 여러분 글콘고 하시면 안 돼요. 문제 풀리를 위주로 하면서 그거에 필요한 개념을 조목조목 내가 찾아서 하겠다. 맥시멈 가봤자 여러분들 3등급 나오면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3등급이라서 지금 이 퀘스트를 보고 있는 거야? 니네 그래? 아니잖아. 1등급 맞을 거잖아. 1등급 맞을 사람 손 들어봐. 그렇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안 든 사람들은 안 든 사람 다 들어. 야, 목표가 1등급이 돼야지. 뭐 그 정도 목표도 없이 여러분들이 왜 인문계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개념 학습을 아주 충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수능에 대한 기초를 쌓는 거 아니야. 물리학 원이란 말이야. 이 개념이 여러분이 방점을 찍으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거의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하더라도 개념과 문제 풀이는 거의 3대 1 비중 정도? 이 정도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3대 1 비중 정도로? 선생님,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누가 안 해노래? 물론 이 전에 여러분이 공부를 했던 게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 내가 별로 못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공부를 해나갈 때 문풀 위주로 하지 말고 개념 위주로 하셔야 돼요. 물론 시험이 내일 모레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있잖아. 시간 남아있지. 있어요. 한 달가량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범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 공부를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천천히 해준 다음에 비율을 좀 따져. 얼마큼 남아있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그리고 내가 얼마큼 공부해왔나? 이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개념과 문풀의 비중을 3대 1 정도로 잡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선생님 그러면 문풀 하나도 안 하고 개념만 해도 그래도 한 4분의 3은 맞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없어. 둘 다 잘 돼 있어야 돼. 비중을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지 문풀 안 하고 저는 그냥 4분의 3만 맞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개념만 공부한다고 해서 또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야. 개념이 꼼꼼히 잘 돼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 아니야. 그렇죠? 물리는 특히 생각할 게 좀 많단 말이야. 앞부분에 특히 1단원이. 알겠죠? 그래서 개념을 고르게 한 후 문제를 풀면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도 하면서 부족한 부분 보완하면서 유형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하는 연습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시험이 임박할 때는 이쪽 부분에 힘을 좀 실어야겠죠. 이걸 잘 해놓고 시험이 임박하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에서 필요한 것들 문제풀 때 필요한 것들을 뽑아다가 연습을 하란 말이야. 알겠죠? 이 정도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발 이러지면 안 된다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그냥 모르겠어 개념. 모르겠는데 그냥 문제 풀면서 내가 풀 수 있는 것도 있잖아. 중학교 개념으로. 근데 이제 어려운 걸 만나면 찾아보면 되지. 이런 건 한계가 극명하다. 알겠죠? 다시 한번 두 번 얘기했어 지금. 캐스트에서 똑같은 말 두 번 얘기 잘 안 해. 그렇다면 이제 활용점정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개념 공부를 충실하게 잘 해왔어. 잘 해왔을 때. 그 문제풀이로 마무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마무리.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마무리. 지금은 일단 여러분이 학교 시험 위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학교 시험. 내신 위주로 설명을 할 거야. 내신 위주로. 내신 공부하면 그게 수능에 대한 기본이니까. 지금 너희들이 막 수능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야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천 개가 넘어. 임문계 고등학교가. 임문계 고등학교가 천 개가 넘는데 특목고도 있고 있지만 특목고에서도 물리를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비율은 그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임문계 고등학교가 천 개가 넘는단 말이야. 그럼 천 개가 넘으면요. 임문계 고등학교마다 한 명의 물리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천 명 이상의 물리선생님들이 있어. 그분들이 시험을 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시험은 바로 그분들이 지배하잖아. 그렇죠? 학교 내신의 지배자들 아니야. 내신의 지배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풀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방향을 좀 맞춰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들의 문제를 내는 유형이 학교 시험에 특화시킨 방향을 내는 경우가 있어. 학교 시험에서 내는 방식의 학교 시험을 좀 특화시켜서 내는 경우. 그러니까 수능에는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인데 학교 선생님이 이건 수능이 안 나오는 거지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자기 입장에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이미 너희들이 내 친구 많이 해봤잖아. 중학교 때도 해봤잖아. 고1 때도 해봤잖아. 선생님들이 아주 독특하게 이거는 아주 특이한데 이거를 다른 학교에서 전혀 안 내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서 냈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 또는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수능 위주, 수능 위주의 수업을 하고요. 수능 위주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 그럼 이 두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학교 수업 안 듣고 마는 거야. 그냥 학원 수업만. 이래서는 안 돼요. 알겠죠? 물론 뭐 학원에서 야, 니네 학교에 누구누구 선생님 있지? 그 선생님 말이야. 내가 잘 알아. 시험 문제 이렇게 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여러 학교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 운영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수업을 하는 경우 있잖아. 그럴 때는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힘들 수 있어. 또는 수능 위주도 잘 안 되겠지. 왜냐하면 그런 데서 수능 위주로 딱! 수능만!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를 좀 섞는단 말이야.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학원은 그렇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그것만 해서는 여러분이 만점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잘 들으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야! 선생님 학원 강사지만 학원 강사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이 아니지 사실. 강사야 강사. 알겠죠? 지식 전달자죠. 선생님은 조금 다른 거잖아. 여러분의 인성교육도 하고 이러는 건데 내가 너희들 인성교육을 하진 않아. 물론 저한테 듣고 배울 게 많겠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강사잖아. 강사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학교 수업을 잘 들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들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달라. 학교 수업이 여러분들의 어떤 부족했던 모든 어떤 지식에 대한 열망을 채워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 많이 기대도 안 하잖아. 왜 충실하냐면 여러분들은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거든요. 바로 정보를 획득하셔야 돼요. 정보. 정보를 획득해야 된다고. 계속 침 흘리고 자고 있지 말란 말이야. 그 선생님의 성향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해줍니까? 네? 옆 친구가 해줘요. 너희들한테. 이 선생님은 말이야. 내가 한 달 동안 분석해 본 결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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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들을 낼 게 확실해.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분석해서 알려주지 않단 말이야. 니네가 수업을 듣고 느껴야 되는데 수업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멍때리고 듣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선생님은 수업을 어떻게 하고 방향성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서 어떻게 문제를 낼 것 같다라는 거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졸립게 수업하니까 잔다 나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제발. 그러시면 안 돼요. 수업이 안 졸린 게 몇 개나 있어. 다 졸립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야. 정보를 획득한단 말이죠. 학교 시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시험 범위도 모르는 심지어 과장하면 약간 과장하면 시험 범위도 모르고 시험 보러 가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시험의 방향성을 잘 봐서 학교 시험에 특화된 선생님들의 독특한 주제들 그런 것들을 내는지 아니면 진짜 수능 위주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낸다고 했는지 말을 했는지 말 말 말 말을 잘 들으란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시험이 임박했을 때 특히 얘기한단 말이죠. 문제 제작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어떻게 내고 있다라는 걸 얘기 흘려준단 말이야. 제작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 방향성을 잘 안 잡고 있어. 그냥 가르치던 대로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지. 물론 저는 인간 강사 인터넷 강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섞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 고2 수업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책도 보시면 알겠지만 앞쪽에는 좀 내신형 문제들 뒤쪽에는 수능형 문제들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치? 그게 사실 만점을 당담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게 내가 못 가르치고 내 책이 그지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두 가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80% 이상의 만족도는 주면서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부족한 여러분들 일부를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채워 넣어야 되는 게 정답 아닌가요? 그러겠죠? 학교 시험이 특화되어 있으면 당연히 수업 자료가 매우 중요해요. 수업 자료 나눠주는 그 출력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공부한다면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수업 자료들을 꼭 막판에 가면 시험이 임박했을 때 아주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걸 여러분 정보를 획득하란 말이야. 획득한 다음에 이렇게 가달라는 얘기지. 알았지? 제 수업과 함께 집중 분석하는 수업 자료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제 온라인 게시판에 글 올리면 답변을 잘 안 해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사실 인터넷 강사분들은 자신의 책에 있는 게 아니면 답변을 잘 안 하는 게 원래는 원칙이야. 알겠죠? 근데 저도 원래는 원칙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잖아. 그치? 뭐 학교 시험인데 내가 난 강민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내가 모르면 강민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 그건 좀 너무 야멸차잖아. 야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 게시판에 올리되 그냥 정말 무성의하게 막 캡처해가지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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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저희 연구진들도 풀어주진 않습니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알겠죠? 대신 어떤 문제를 풀었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모르겠어. 그런 것들을 질문 하나당 한 문제를 올리면서 좀 정성스럽게 설명을 해주면 다 답변을 해줘요. 알겠지? 그러나 마구마구 올리고 캡처해서 그냥 답 가르쳐주세요. 이런 것들은 답변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질문이 하루에 많이 올라오잖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제가 만드는 컨텐츠 위주로 답변을 해주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달라는 얘기야. 이거는 뭐 재수업할 때 그렇게 진행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수능 위주로 하면요. 진짜 진짜 고3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고3처럼 공부해야 돼요. 고2 때 수능 위주 선생님이다. 딱 느낀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셔야 돼요. 기출문제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출문제집. 시중에 판매하는 것도 있고 제 강좌는 기출 300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3 강좌 있지 기출문제집들을 집중 분석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뭘 낼지 몰라. 기출문제들에서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고3처럼 기출문제들을 분석해 주시면 돼요. 특히 고2 때 수능 위주로 내시면 기출문제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변형을 해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생산한 걸 학교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변형하더라도 학교 시험에 변형을 해서 내더라도 수능이랑 유사해서 숫자만 바꾸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변형되더라도 기출문제집 집중 분석하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고3처럼 공부해야 돼. Like 고3. 알겠죠? 저는 당연히 뭐를 선호하냐면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쳐주기를 선호하죠. 왜냐하면 고2 때 공부한 근간을 가지고 고3 때 수능 준비를 하는데 당연히 고3과 연계가 된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게 훨씬 유리하겠지. 그렇죠? 고2 때 내신 따로 공부하고 그거 하나도 수능이 안 나오고 고3 때 수능형으로 새로 다 다시 공부해야 돼. 이건 사실 여러분들의 효율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뭐 선생님 스타일이니까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이걸 선호한다. 그리고 저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평가원이 수능을 내는 기관인데 당연하게도 평가원 선생님들은 교과 과정에 맞춰서 아주 엄밀하게 문제를 출제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게 더 좋겠죠. 알겠죠? 자 뭐 별 얘기 안 했어죠. 그렇죠? 이 정도만 얘기할 거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서 벼락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나요? 물리는 참고로 벼락치기가 잘 안 된다. 특히 1단원이 안 돼요.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벼락치기는 좀 힘드니까 미리미리 공부해야 된다. 알겠죠? 미리미리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리는 쪽박 차는 거야. 쪽박이 뭔지 알지? 망한다고 망한다고 물리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개념 위주로 꾸준히 공부하다가 시험이 가까이 왔을 때 문제풀이 위주로 확 몰아쳐준다면 정보를 획득해서 그렇게 또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또 없습니다. 과탐 중에서 특히 분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점수를 잘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2, 3단원까지 범위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1단원을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면 2단원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충분히 보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보이는 길을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학교 시험 너무 긴장하고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하면서 학교 수업도 충실하게 잘 듣고 그리고 정보를 획득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성 맞게 공부를 해주시면 고2 때 학교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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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